아, 하기가 어려워? 어, 저 마주기 이렇게 해야지. 아, 왜 이렇게 웃겨? 귀엽다. 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지. 나 이거 핫팩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털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나 핫팩 식었어. 다행이다. 왜? 긴장이 안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될까? 긴장할 게 뭐가 있어? 난 항상 긴장해, 항상. 응, 응. 나 오늘은 별로 안 되네. 그지? 난 긴장한 적이 없겠네, 진짜. 긴장해. 긴장한 적이 없다고? 어, 나 긴장 안 했겠다. 와, 나 LCK 때 항상 긴장했는데. 좀 그렇다. 안 한 적이 없었어. 제가 경련은 몇 년 차인데. 가끔씩 안 할 때 몇 번씩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실수해도 까비까비하고. 네. 오케이. 당근. 지길 수 있습니다. 맥퀴스 해도 그걸로 인해서 뭐. 네, 실수가 두 번 연속만 안 나오면 돼. 아, 실수 안 하고 그냥 깔끔히 이길 생각만 하시면. 두 번 연속도 괜찮은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테디 원짜리. 테디 원짜리. 테디 원짜리.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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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전하게 합시다. 네. 나 치면서 갈게. 탁 걸어갈게 그냥. 걸어갈게 나. 탁 sprite. 테디. 넌. 살았어. 잘긴 살았어. 불찌고. 탁 그냥 심도해서 그냥 끝났다. 헤킹검이 있어. 그래. 여기 천천히 봐줘. 나 조식이야. 조식이야. 나이버 EZ지 볼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겨 이겨. 어, 들어와. 카이사 노이 노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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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버프 붙이고 와봐. 그래 그래 그래. 뒤지다. 잡고 싶긴 한데. 야 빨리 끝내줘 빨리 끝내줘. 어, 바울 끝내줬다. 오케이 오케이. 물을 흘려가지고. 나 트럴이야? 어? 아니 나 물을 누가 올려놓으셔가지고 내릴라 했는데. 잠깐만 서운하다고 말해줘. 티슈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 맨날 다 갖다 놓는데. 나 맨날 내 책상에다 헤드샤 놓는데. 왜 두 번 다 무시당했어? 시작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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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파이크 미드. 야 여기 뭐 있나 봐. 올라프 있나 봐. 잘 빼 볼게. 올라프 풀어. 나 봐줄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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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한 명만 오면 좋을 만한데? 아 얘 수료킬 도 돼 갈 수 있는 사람 없긴 하다 플래시 있다 어 상관없어 아 또 여기로 가는 중 조일만 하다 이거 갈 만하다 뒤로 잡아 뒤로 뺄 거야 할 거 없어 올라프가 오고 있고 올라프가 오고 있고 올라프가 오고 있어 올라프가 여기 보였다 오케이 오케이 바텀 봐줘 바텀 띄워줘 이거 와줄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괜찮아 보인네 왔어 왔어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refere 지금 리드 리프트 저 Его만 봐줘 코피 들어간 니트 계속 가자 라인할게 끝내자 끝내자 나 고치 5초 고치 5초 나 지금 나야 3 버스게 나 CS 올려야될 것 같아 내가 내 거 내 거 빨리 밀어줘 내가 CS 동화한다 이제 GG, GG. 얘 먼저, 원래 이 시간대 세팅 얘 해야 될 텐데. 지금 갈 수 있어요. 지금 먼저 갈게요. 지금 갈 수 있어요? 긴장 안 하고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알아볼게요. 걷자, 걷자? 걷자, 걷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똑같이 오해할 수 있는데 상대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원래 한 번 이제 오려고 했거든요. 이외에 라운드도 있고 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또 격려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떨릴 것 같아요. 그냥 무리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기 미드 봐줘. 미드 봐줘야 돼. 노틸 볼게 이거 봐봐. 천천히 나. 여기 상혁이 봐줘야 돼. 라이즈 노플. 라이즈 노플. 라이즈 노플. 라이즈 노플.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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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밑에 렉사에. 노플해 노플해 노플해. 야 오른 봐줘. 오른 하면 봐줘. 볼게 볼게 볼게. 드레븐공 있어 우리. 확인해야 돼 드레븐공. 써줄래? 써줄래? 낚시 조심해. 치고 있다 치고 있다. 7000 7000. 이때부터. 사운밤 사운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너무 같이 불렸다 이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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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야 어? 아이포트 선수 이제 입장하셔야 됩니다 아 형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캐리해줘 세형이 형한테 가서 미안해 세형이 형도 미안해요 돈 백했지만 세형이 형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 다 미안해 다 미안해 내가 저 그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았어 빨리 잊어버리세요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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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판 피오라처럼 죽어도 내가 어차피 가서 이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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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줄게 계속 미드다이브 각도 만들어 줄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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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하 Citrus 타 Watch 파이팅 탈라인 네 노플이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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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랩 미대한 봐도 돼x2 그래 없어 천천히 봐 나이스 스트레쉬부터 스트레쉬로플 자고 종아야 얘네가 커버 빠를 것 같애 내 위치 몰라 나이스 나이스 공항이 이제 탈레공 탈레 여기야 한 번지 없어 보여 공항이 시간만 끌어? 다 밀게 클릭한다 미드야 이거 그냥 게임 끝내자 나 미드테람 미드테람 우리 대지 있어, 끝내보자 나이스 싸움 먼저 보자 대지 옆에 깨면 될 듯 나이스 동항이 너무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TD 나이스 고생했어 나이스 화이 이 엔진이 너무 힘들어 정상과 특별한 공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